요새 제가 집사람이 없어서 흙타지 않게 볶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청양고추를 썰어 놓고 있어요. 된장에다가 감자, 김치, 양파 썰어 놓고 이렇게 끓여서 점심으로 먹을까 하고 된장찌개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여기에 모카 커피포트로 커피 한잔 했었고 점심으로 된장찌개 하고 있어요. 코코바는 밥도 돼. 밥 해가지고 점심 먹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